기도의 씨앗을 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계가 옮겨왔습니다 성전을 옮겨왔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들에게 솔로몬은 두 가지를 합니다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장들 지도자들 또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양떼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의 그랬죠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할 때 능이 서서 섬기지 못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앞절 역대 5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제사양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구름 구름 그러면 쉐키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뭐예요 구름 기둥이 구름이 땅부터 하늘까지 기둥같이 쭉 서 있는 건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구름 기둥이 뭔가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한가 구름 기둥이 뭔가 그랬더니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중동 지방에는 햇빛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평야지 되고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큰 산이 없이 막힌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에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요 생기면 고기만 그늘이 생긴대요 밑으로 이번에 제가 베트남 무인의 사막을 갔더니 거기는 모래 언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햇빛이 별로 없다가 아침이 되니까 해가 뜨고 해가 좀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래 언덕 때문에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늘 속에 들어가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햇빛이 쬐는 것과 그늘과의 온도 차이가 꽤 큰 것 같아 거기 너무 쾌적하고 또 바깥에는 너무 뜨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구름이 생기면 그 밑에까지 쭉 그늘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평야 같은 데서 보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는 비가 오는데 저쪽에는 비가 안 오는 게 보이는 경우 우리 서울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평야 지대 같은 데는 느껴진대요 여기는 비가 오고 있는데 저쪽에는 맑은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곳에는 고기만 그늘이 지고 둘러보면 저기 햇빛이 내리지는 것이 보인대요 그래서 구름이 있어서 내리는 그 그늘 그걸 구름기둥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구름기둥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건 뭐죠?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본 것이고 그렇게 구름기둥이 있을 때 그곳에 그늘이 있으니까 쉼이 있겠죠 그리고 구름이 있는 곳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늘이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비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기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1편 1절 같은 데 보면 지존자의 음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게 구름기둥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또 10편 17편 8절 같은 데 보니까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구름을 주님의 날개로 본 거예요 그 밑에 기둥이 생기죠? 그늘 구름기둥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춰주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신선 나올 때 이렇게 엉기성기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거기만 구름이 생겨가지고 거기만 기둥같이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임제 축복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이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셨다 그럴 때 적어도 낮에 구름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생각보다 별로 덥지 않게 걸었다는 거죠 구름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이상하게 양산 쓰듯이 서늘하게 걸어가게 되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다 죽었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 모였을 때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축복이 뭔가 솔로몬은 조금만 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큰 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 크기는 오귀빗이라 그러니까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 올라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게 위해서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하시겠습니다 여기 그의 입으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 그 다음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의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달라요 우리 축복으로는 뭐예요? 장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것도 뭐 있나요?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손으로 이루신 것을 보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교에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했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의 특징이 언약관계라고 그랬죠 이럴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여기 보니까 다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또 왜 만들었어요?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계시는데 성전이라는 것을 제안해 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름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곳에서 구하거나 그걸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름을 의지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이렇게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임지하겠다 그래서 동행의 약속이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게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여기도 계속 나오고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9절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르나 이스라엘 왕이 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또 명시적으로 20절에도 한번 확실히 나오죠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딴 데는 안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성전은 하나님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윗의 아이디어라니까요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성전 짓는 거 허락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둘 테니까 거기서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내가 그것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적어도 성전에서만은 내가 함께 하겠다 적어도 성전에서만은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만약 이걸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성전인이 성전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집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라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유용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게 뭐냐 하면 이게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죠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보증 물론 그러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혼자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성전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보증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보증이라고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과 전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기도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안양에서부터 올라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할 건 없는데 성전 개념으로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제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손으로 이루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만 붙으면 이미 다 이룬 거예요 배송 완료 이제 가서 찾으면 돼요 그게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 받은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은 언약해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 또는 말씀의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죽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럼 최고의 제안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 그게 말씀의 기갈이라 아모스토 8장 11장 같이 그게 사실 제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제 배송 완료됐으니까 거두어 가게 해달라 이제 기도겠죠 중보 기도 중보 기도인데 지금은 다 좋을 때잖아요 솔로몬 때는 뭐든지 풍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인간의 속성을 안 거예요 이제 넘어지고 깨지고 타락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 가지 후손들에 대한 케이스를 쭉 설명하면서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뭘 약속했어요? 축복으로써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 반드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건 손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논리적 거 딱 맞죠? 배송 완료된 거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5규별 정사각형 짜리 단을 만들고 2.5m니까 키 큰 사람 좀 누우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정도 될까요? 한 변이 또 한 변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 강대상보다 더 작아요 넓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2.5m, 2.5m, 높이 1.5m 그런 단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손을 펴고 서서 기도했다고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소를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비 2.5m 너비가 5규비시요 높이가 3규비시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원래는 서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인데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신약성의 기도 보면 보금서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딱 둘밖에 없어요 생당히 많은 것 같지만 딱 둘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가 야이로 딸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무릎 꿇고 또 하나가 수로본익의 여인 딸 주신을 입고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는 게 뭐예요?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중보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조상 이렇게 무릎 꿇고 하기 쉽지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보는 기도를 할 때 하도 무릎 꿇고 많이 꿇어서 낙타 무릎 꿇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만번 기도해서 오만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 조지 밀러예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조지 밀러 보면 꼭 솔로몬 같아요 성경을 쭉 읽다가 고아가 많을 때는 4천명 했잖아요 보통 한 2천명쯤 되는데 이거 누구 후원도 안 받았어요 그냥 달마다 기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책 보면 입버릇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편 68편 5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기다 맨날 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지 밀러는 맨날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만 4천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 밀러 책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유가 없었더니 우유 마차가 가다가 망가져서 썩을까 봐 갖다 줘서 다 먹고 조지 밀러 근처는 가면 안 돼 다 망가져 빵도 가다가 또 망가져서 바퀴가 빠져서 빵 어떻게 하는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조지 밀러 기도 때문에 지나가던 모든 바퀴는 다 망가져 그래서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행 통장에 있는 거 다 갖다 헌금하고 저는 이거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개척교회 시작했으니까 다 부족한 것뿐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저도 조지 밀러 같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에게서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성교질도 열어주시고 사실 우리가 섭외해서 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가야죠 무릎 꿇고 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도 조지 밀러 같이 또 솔로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만 알면 아마 우리 응답 없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상한 악한 마귀가 무릎 꿇고 기도를 오래 하면 관절염에 걸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관절에 걸리면 어때요? 야구보는 그것 때문에 낙타 무릎이 됐잖아요 또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 기도의자 나온 거 아세요? 옛날에 황국사님도 사가지고 다니고 그러던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아프게 만드는 의자가 있어 이게 무릎 꿇는 의미가 될까? 물론 생명의 말씀사가 돈은 벌겠지만 이게 도움이 될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밑에 바퀴가 달려있대 그래서 안티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아이고 저 웃기는 놈들 십자가를 지지나 말지 십자가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거리 한 바퀴 돌고 하는 걸 막 비웃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어야지 십자가를 끌고 가면 되냐고 바퀴로 그건 이상하죠 좀 안 하고 말지 왜 저걸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바에는 그냥 무릎 꿇고 하지 무릎 꿇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하냐고요 저는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무릎 꿇다는 굴복이죠 굴복 우리가 왕 앞에 무릎 꿇을 때 잠깐만요 의자 갖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릎 꿇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기도한 게 나오죠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후손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이 기도, 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니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돌아와요 우리 새가족구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막 뿌려놓으면요 타락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기억나서 다 돌아와요 제 기억이 그래요 20대 때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잘 뿌려놨던 거 중간에 10년 넘게 이렇게 타락했다가 다 돌아오더라고 말씀이 한 번 제대로 믿으면 절대 타락할 수 없어요 다 돌아와요 기억나서 솔로몬이 지금 후손들에게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국 앞에 패할 수 있죠 적국 앞에 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죠 몇 개 한 번 봅시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전하기를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 26절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과정이죠 치유 과정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 때문에 선한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인 비를 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만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근원적인 죄도 해결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태도나 행동도 바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이 올 때도 28절부터 30절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또 특이점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거라고 우리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읽히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개념의 땅 끝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지난번 차수에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인도네시아 난민 애들도 좀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인도 갔을 땐 그랬어요 고아원에서 링컨 얘기를 하면서 링컨도 어려서 어머니 친모 돌아가시고 계모도 돌아가시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계모가 돌아가시면서 성격을 주면서 이제 이게 네 어머니라고 이 말씀 이거 하나 제대로 읽으면 된다고 인도도 빈부격자가 크잖아요 가난한 고아애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딴 거 말고 한 권의 사람이 되라고 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읽을 때는 뭐 1년에 10독도 하고 그런 얘기 있다고 성경 읽고 외우고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의 근거를 이 성경 하나 붙들고 하라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로 꼭 기도하고 외로움 있을 때 이 말씀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붙들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그럼 너희가 시대를 바꾸는 간디 같은 사람 될 거고 인도뿐만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보다 통역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해서 잘 듣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중에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되었던 그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아니에요 그의 손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자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뿌릴 거예요 뿌리면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든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손으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역대기가 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쓴 거라고 했죠 에스라가 쓴 거라고 했죠 그 마지막 얘기는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혁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이 왜 예루산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럴 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8절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건 안타까움이에요. 원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갈 마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그렇더라도 우리 후손 가운데 이런 범죄함으로 말면 이렇게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조상이 이런 기도를 해놨어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세요. 이루어졌죠?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뭐 물려주겠어요? 돈 물려준다고? 그거 남지도 않아요. 뭘 물려줄까요? 집 물려준다고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기도. 말씀을 물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무조건 잘되기만 될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고난 속에서 시름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일 때부터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굴곡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실 거야. 그게 가정 교육이에요. 그게 신앙 교육이라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축복이 뭐예요? 말씀이 축복입니다.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고 축복 이미 배송 완료됐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또 후손들에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정대기에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